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정말 반갑네요 이번 시간에도 정말 괜찮은 차량들 쓸만한 차량들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바로 아슬란 모델입니다 현대에서 원래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그랜저 HG에 밀려가지고 조금 가격에 굉장히 빠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진 차량이죠 실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좋은 편입니다 가격대가 정말 너무 싸요 789만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아슬란이고 대략 6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워낙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그랜저급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보다는 한 등급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정숙성은 어느 대형차 못지않게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차감 좋구요 이 차량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딜러 전산을 통해서 딜러분들이 차량을 추천드리고 있을거에요 아마 똑같이 제가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첫번째 모델은 789만원 모던 등급이에요 연식 아주 좋습니다 17연식이고 16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세로그릇이 상당히 멋있죠 이렇게 검정색인데 시트에 보시면 컬팅이 들어가 있어요 컬팅은 원래 고급스러운 컬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고급차만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음성인식이 있습니다 핸들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좀 푸끈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뒷좌석에 이제 송풍구 그리고 축구반 감지기 차선이탈 그런 방지 옵션 옵션이 많은 편이죠 지금 모던 등급인데도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하이패스 그리고 전자파킹 열선과 통풍 후서커텐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까지 전부 다 옵션이 들어가 있죠 모던인데 옵션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까지 와 정말 대단하죠 그 대신 보면은 사고교환 일단 사고는 안들어갑니다 다만 펜더 단순수리 양쪽에 있고 라데타 스포트 수리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 싼 겁니다 렌트 있었구요 세부상태는 미세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격대가 17년식인데 700만원대면 정말 싼 거잖아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도 모던 등급이고 검정색입니다 자 검정색이에요 깨끗합니다 외관은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실내도 나름 깨끗하고요 볼게요 사고교환 보시는 것처럼 헨다교환 나머지는 없음 사고 이력 없음 자 렌트 없었구요 그리고 세부상태에도 보시면은 미세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뒤져서 열선 미끄럼 방지 뭐 전동 시트 옵션 추가 옵션이 이 차는 없네요 내비랑 내비랑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요정도 양쪽에 통풍 열선 여기까지만 옵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추가 옵션은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15년식에 17만키로 모던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쥐색입니다 모던 베이직이에요 등급이 1020만원 16년식 15만키로 자 요차는 어떨까요 자 이정도면은 일단 외관 자체 외관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색상 상당히 이쁘죠 자 안락하고 조용한 맛에 타는 자 고속에서 정말 아마도 안정감을 정말 많이 느낄 겁니다 편안하고 승차감 좋고 연비 아쉬울 거 아쉬울 거 아쉬울 게 없어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 요 브랜드 자체가 폭망했기 때문에 어 정말 싸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자 렌트는 있었어요 사고교환을 보니까 없음 아쉽게도 뒤 헨다 판금 자 미세인 이유는 없죠 여기까지에요 정말 저평가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제네시스 못지않게 성능 아주 적절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옵션 볼게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양방향 통풍 열선 그리고 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있고 뒷좌석 열선 내비랑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옵션이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외관 이쁘다는 거 다음 차입니다 1340만원 가격대가 갑자기 팍 올라왔어요 자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검정 휠 블랙 휠 브레이크 브랜보까지 약간 좀 만졌습니다 자 요 차량 상당히 휠이 이쁘죠 자 이 차량 일단 옵션이 좋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1340만원 판매가 15년식에 11만6천키로 검정색입니다 일단 외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빛나는 외관 성능 점검 일단 사고 교환이 없음 헨다의 단순 판금 1개 렌트 없음 세부상태 미세니어 이상 없음 여기까지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정말 실내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잘 달립니다 패밀리카로서 안성맞춤이고 고속도로에 한번 주행해 보시면 정말 안정감 있게 주행해요 자 이 차량 정말 디자인이 이쁩니다 디자인이 그랜저보다 확실히 이뻐요 디자인은 휠도 이쁘고 와우 진짜 산타페시아 도 정말 넘쳐나고 옵션 볼게요 차선이 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 버킹 오토 홀드 양방향 통풍 열선 카메라 뷰까지 있고 컬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팟선까지 있습니다 팟선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타이어는 굉장히 세고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탈 미끄럼 방지 이렇게 옵션 들어가고 그리고 뒷좌석 열선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퓨 일단 요 편의 옵션 편의 옵션 아 정말 이거 있어야죠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주차 하실 때 어 이렇게 옵션이 많아요 이런 차를 안 산다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축구방 감지기와 우드 그레인 들어간 거 보세요 우드 자 메모리와 전동 시트 그리고 뒷좌석 시트가 상당히 깨끗해요 와우 이렇게 멋진 차 제가 타고 싶네요 이 차는 정말 자 다음 차입니다 10,800,000원 모던 베이직 139,000km 16년식 이 차는 어떨까요 아슬란 차 아 이 모델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출고를 안 했거든요 못했어요 거의 다 그랜저 HG로 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 그렇게 차가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K7이랑 비슷하죠 자 실내 좋구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렌트도 없음 미세뉴도 없음 오 이런 차 아깝잖아요 16년식에 1,800,000원 오 쌉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좀 아쉽네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남자 파킹 오토 홀드 열선 시트 옵션이 조금 아쉽네요 이 차는 모던 베이직 진짜 모던 베이직이네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차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익스쿨시브 등급 검정색입니다 1,399,000원 137,000km에 16년식이에요 어 일단 왁구 자체가 굉장히 광택이 잘 나왔고 정말 아주 그냥 빛나죠 빛나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성공 점검 사고 교환 뒤 휀다 팡금 하나 나머지는 없죠 렌트 있고 나머지 자 세부상태 미세뉴도 없다 없다 여기까지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대가 이 차 무조건 장인이 중고로 사야죠 단용됐기 때문에 중고로 사서 가승 귀족에 잘 탈 수 있는 차 아슬란 저라면 그랜저 HG 보다는 아슬란 탈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조금만 돈을 더 자금을 좀 보탠다면 좋은 차를 연식 좋은 차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요 차량 전자파킹 일단 옵션이 왜 이렇게 많아요 헷갈리게 해보시면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감지센스 카메라 그리고 자동 주차파킹까지 통풍 시트 양쪽에 있고 투서 커텐 그리고 팟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에 주차석 열선 어라운드 뷰까지 지금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와우 정말 놀랄 놀자죠 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랜드 또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